오디오북 꿀비소리책방 정열은 병인가? 김동인 왕 뺑 하는 날카로운 고동소리와 왕 하는 우렁찬 고동소리 기차의 고동에 두 가지가 있다 왕 하는 우렁찬 고동소리를 지르며 인천을 떠난 객차는 경성역에 도착하였다 아침 10시 남녀노소라 하면 가지각색의 사람을 다 한꺼번에 설명하는 것이다 기차가 경성역에 도착하면서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남녀노소 가운데 2등 객실에서 서구가 내렸다 동행이 있었다 스무살이라 보기에는 좀 애태어 보이는 여인이었다 모양은 작으나 좌우간 양쪽을 하였으니 미스스인지 미스인지 알 수 없다 서구가 그 여인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아야 할 것이다 서구는 먼저 기차에서 폼으로 내려서서 여인이 내리려는 것을 부축하려는 듯이 미스용 잡으세요 하면서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여인은 부끄러운지 그 손을 잡지 않고 자기 혼자서 뾰족한 구두로 삐뚝거리며 내렸다 인천이란 참 평범하고 속되죠 서구는 미스홍이라는 여인과 나란히 하여서서 출찰구 쪽으로 향하여 가면서 단장을 휘두르며 이렇게 말하였다 여인은 간단히 대답하였다 얼굴을 붉혔다 이것은 기쁘다는 표정이다 서구와 나란히 하여갔지만 약간 틈이 있었다 이것은 수줍어 한다는 증거다 남녀노소들은 이 한 쌍 남녀를 힐끔힐끔 본다 서구의 나이는 서른이며 그의 능청스러운 태도는 남편다운 데가 있었지만 여인의 부끄러워하며 수줍어하는 꼴은 아내나 소실이다가 아닌 것이 분명하였다 동일한 이유로서 남매관이거나 친척관도 아닌 것이 분명하였다 여인이 매춘부로 보이지 않으니 오입장이의 인천놀이도 아니었다 억지로 이 남녀의 관계를 합리화하여 보자면 과즉 약혼자간이나 아닌가 할 수도 있지만 서구의 태도로 보자면 그렇지도 안했다 이렇기 때문에 수상하게 생각되어 남녀노소는 힐끔힐끔 보는 모양이었다 그것 때문에 여인은 또 더욱 수줍어하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서구는 아무 꺼리는 바가 없이 여인과 동반하여 출찰구 밖까지 나왔다 자가용이 없으니 택시를 타죠 서구는 여인을 돌아보고 미소하며 함께 택시까지 탔다 여인의 얼굴에는 곤혹하여 하는 표정이 분명히 나타나 있었다 남자를 사랑하는지라 함께 인천까지도 갔었을 것이며 양심상 부끄러울 바는 없지만 20년 생에 지금껏 부모 슬아를 떠나서 밤 지내본 적이 없는 이 여인이 지금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인 모양이었다 서구는 그런 것은 모른다 성큼성큼 가서 택시를 잡았다 그리고 운전수가 열어놓은 문 앞에서 여인을 기다렸다 여인이 와서 택시에 오르며 서구는 밖에서 문을 휙 닫아버렸다 여인은 한순간 놀라는 모양이었다 하다못해 종로까지라도 함께 하는 듯한 표정으로 서구를 보았다 그러나 서구는 그때 지갑에서 지폐 한 장을 꺼내어 운전수를 주며 갈 곳을 지정하고 있는 때였다 그럼 미송, 댁으로 가세요 선생님은요? 네, 나는 요 근처 둘러볼 친구가 있어서 이야기도 끝나기 전에 이미 돈을 받은 택시는 미끄러져 제 갈 길로 나아갔다 서구는 그 자리에서 단장으로 땅을 두드리며 잠시 서서 달아가는 택시의 뒷모양을 바라보고 있다가 미소하면서 돌아섰다 생마 소녀정조 흑탈극의 종막인가 집으로 가랴 친구라도 찾으랴 머리를 비스듬히 하고 생각하면서 서구는 점차 정류소로 향하였다 경성역 앞에서 미스홍이라는 색시를 택시로 보낸 뒤에 혼자서 전차를 탄 서구는 이 도회의 중심지에서 전차를 버리고 다시 대지에 내려섰다 명랑기 쉽지 않은 첫 여름의 일기가 이날따라 유난히도 명랑스러웠다 이 길로 집으로 들어가기도 싫었다 에라 닥터 선우나 찾아갈까 서구 자신과 나이도 같고 학교도 함께 다녔으며 지금은 의학박사의 학유를 가지고 내과, 더욱이 순환기관에 대한 병에 특수한 기술을 가졌다고 유명한 선우영의 병원을 찾아보기로 하였다 서구가 내린 전차 정류장에서 그냥 큰기를 끼고 북쪽으로 조금 더 가다가 오른쪽으로 꽤 넓은 길이 있다 이 도시의 중심에서 이렇듯 한적한 큰 길이 있을까 하고 의심들이 많지 조용하고 한적한 길이었다 그 길을 다 서쪽으로 빠져나가야 선우내과 의원이 있는 것이다 단장으로 땅을 두드리며 그 큰 길로 꺾어진 서구는 자기보다 연아문 걸음짐 앞에 웬 한 여인이 가는 것을 발견하였다 먼저 머리를 보았다 그 다음엔 어깨를 보았다 그러고는 부득불 다리까지 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탁 네모진 머리였다 그 아래 굵은 목이 있고 목 아래는 앙상하고 모진 어깨가 있었다 허리는 전혀 어디인지 알 수가 없었다 거기까지 보고는 부득불 다리와 발목을 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봄에 그 체격에 상당할 만한 훌륭한 다리와 발목의 주인이었다 그런 체격이면 그런 체격이면 긴 치마에 고무신이나 신었으면 그래도 좀 나을 터인데 그 굵은 다리를 짧은 치마 아래로 내어놓고 이 서울 장안을 활보를 하는 것이다 이 소가죽 사용금지 시대에 저 몸집이면 한 달에 구두몇 현례나 가졌어야 할까 하고 서구는 그 얼굴을 발견하려고 걸음을 약간 빨리 하였다 몇 걸음 더 가지 않아서 뒤받고 뒤받히면서는 곧 한 줄로 서게 되었다 거기서 힐끗 머리를 그 여인의 쪽으로 돌리며 봄에 눈, 코, 입, 뺨 모두 모시고 왁살스럽게 왕강하여 당대의 여장부로 보기 부족함이 없었다 저 여자에게도 애인이 있을까? 적어도 애인을 가져본 경험이라도 있을까? 서구는 잠깐 이런 생각을 하여보았다 동시에 미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랑해라는 글자와는 너무도 동떨어진 생김생김이었다 그러나 그 여자로도 사랑과는 연분이 없다 손치더라도 현재 남의 아내이거나 장차 아내가 되거나 인천은 넉넉히 될 것이다 그러면 아내라는 것은 애인이라는 것보다는 급이 떨어지는 것인가 30년 생애에 현재 한 아내를 가지고 있고 적지 않은 애인을 경험한 일이 있는 서구는 처음은 농담조로 스스로 자기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다 그러나 이 실문이 그의 머리에 떨어지는 순간 그는 아직껏의 농담조의 기분을 회칸이 내어던졌다 아니다 천 사람의 애인 만 사람의 애인일지라도 한 현처에 한 머리칼끝을 당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자기 집 큰 방 아래 목에서 친모와 마주앉아 바느질을 하면서 남편의 악취미 여인 농락을 근심하고 있을 제 아내를 생각할 때 서구는 당연히 이렇게 단정할 만한 자신이 넉넉히 있었다 자기의 아내는 물론 남편의 악취미에 근심을 한다 그러나 결코 미워한다든가 질투한다든가 하는 일은 없다 왜? 대답은 간단하다 남편이 취미상 악취미지만 이 여자에게서 저 여자로 끊임없이 올마 다니기는 하지만 오직 사랑은 자기에게만 부어져 있는 것을 그는 굳게 믿고 있으므로 그것이 비록 악취미일지라도 남편의 취미에까지 아내가 간섭을 하면 그 가정은 늘 편안치 못할 것이다 좋은 아내 서구는 뜻하지 않고 소리까지 내어 아내를 찬송하였다 선우내과에 들리기 전에 담배를 살 필요가 있어서 담배 가게에 들렀다가 나와 보니 지금껏 곁에서 가던 여장부가 어디로인지 안 보이게 되었다 어디로 갔는가 하면서 서구는 선우내과로 들어갔다 수부에 있는 애는 익숙이 아는 얼굴이라 계시냐? 하니깐 환자 진찰 중이어요 한다 서구는 특별 대합실 환자 대합실이 아니고 사사로이 찾아오는 손님이 기다리는 방으로 들어갔다 들어가서 서구는 놀랐다 아까 그 여장부가 이 대합실에 와서 앉아있는 것이었다 특별 대합실로 가지 않고 이리 온 이상은 이 여자도 무슨 사사로운 일로 찾아왔을 것이다 얼굴이나 좀 미워하게 생겼다면 선우박사가 현재 아직 총각이니 그럴 뜻도 하지만 이 얼굴로는 그런 상상도 할 수 없고 간호부의 동무 같지도 않고 애당초 신분을 알아낼 수가 없었다 서구는 그 여자를 정면으로 볼 수 있는 의자에 가서 걸터 앉아서 정면으로 건너다 보았다 보면 볼수록 장부다운 여자였다 어느 모로 뜯어보아도 귀염성이라고는 손톱만치도 찾아볼 수 없고 애교라든가 미라든가 하는 것은 약에 쓰려 해도 없을 사람이었다 여자에게 이야기를 건네보는데 주저할 서구가 아니었다 그 위에 이 여자는 혹은 생리학적으로는 여자일지는 모르나 그 밖에는 전혀 남자나 일반이라 서구는 그냥 단장을 짚은 채 모자도 그냥 쓴 채 의자에 앉은 채로 말을 건네보았다 선우박사 만나러 오셨습니까? 네 목소리만은 우습도록 가냘펐다 그 위에 이 얼굴도 그 위에 이 얼굴도 붉어지는 때가 있느냐 하여 얼굴까지 약간 붉힌다 본시부터 박사와 친하셨습니까? 네 또 얼굴을 붉힌다 만약 보통 얼굴만 가졌더라도 이렇게 두 번이나 얼굴을 붉히는 것을 보았으면 서로 사랑하는 사이겠거니 볼 것이지만 여자의 얼굴이 하도 엄청나서 도저히 그 방면으로는 해석해가 힘들었다 저는 서구라고 선우박사와 아주 친한 사이오시다 네 그러셔요 저는 김여경이라고 해요 빛날려짜 벼슬경 짜세요? 네 빛날려짜 이름을 가졌으나 빛나는 얼굴이 아니었다 서구는 피칸이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간신히 참았다 실례지만 선우박사와 사랑하시는 사이세요? 이 질문은 서구가 아니면 내지 못할 질문이오 또 이러한 상대자에게가 아니면 던지기 힘든 질문이었다 노염을 살 줄 알았다 노염을 내면 그냥 조롱을 하여가면서 시간을 보낼 심산이었다 그랬는데 그 반응은 너무도 서구의 예상과 틀렸다 여인은 얼굴이 주홍빛이 되었다 목에서 손가락까지 옷 밖으로 보이는 살은 모두 진홍색이 되며 머리를 푹 가슴에 묶고 말았다 서로 사랑하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여자 편에서 선우박사에게 반한 것이 분명하였다 지금 한창 지금 한창 신진학구로 도구계의 명수로 돈벌이 살아는 젊은이로 아직 총각으로 가문도 양반은 못 되나마 상민은 아닌 집안으로 서울서 시집 보낼 딸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모두 사위 후보자로 눈여겨보는 선우박사를 애인의 자격으로 찾아온 이 여인을 한순간은 서구로도 눈이 멍하니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웃어야 할지 붕괴하여야 할지 조소해야 할지 알 수 없어서 서구는 막막히 건너편 여인을 바라보았다 여자와 대하여서는 어떤 일에든 임기웅변으로 낭패본 일이 없는 서구도 이 여자가 선우박사의 애인이라는 데는 여자 취급에 온갖 체간이 다 죽어버렸다 환자를 돌려보내고 다른 환자를 내버려두고 선우박사는 특별 응접실로 나왔다 나와서 거기서 김여경 양과 서구의 두 사람을 발견한 박사는 낭패한 듯이 양손을 부비었다 어떤 거? 의자에 앉은 채 모자를 쓴 채 단장으로 마루를 두드리며 서구는 박사에게 인사하였다 오! 박사는 낭패하였다 낭패한 모양이 분명히 아니 어떤 정도까지는 김여경 양과 평범한 새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여경희도 여경희도 의자에서 일어나서 손을 앞으로 읍하고 마치 여학생이 선생님께 인사하듯 박사에게 인사하였다 그 인사에 대하여 박사의 인사도 적지 않게 낭패하는 모양이었다 여보게 선우군 이 두 남녀가 보통 새가 아니라는 것을 간파한 서구는 드디어 그의 본질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어 김양께 들었네 축하하네 그런데 자네같이 흉측한 사람은 없어 몰래 우물주물 재벌 몫을 본단 말인가 아니 뭐 뭐 미안하이 내가 이 자리에 오래 있었다가는 두 분께 다 미움을 살 테니 퇴각하기로 하세 오늘 자네를 찾아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좀 미색을 했더니 유인빈이 좀 필요해서 뭐 가만 가만 박사는 황망히 서구의 말을 막았다 이리 좀 들어오게 어디 진찰실로 아니 요힘 어 진찰하고 끌다시피하고 박사는 서구를 진찰실로 데리고 갔다 가서는 고운 나무람이 나오기 시작했다 여보게 남 듣는 데서 그게 무슨 실없는 말이람 남이 뭔가 장래의 선우 부인이라기에 안 돼야 남으로 여기지 않고 한 말이지 요인빈은 주사를 맞겠나 알약을 줄까 집어치게 황갑진갑 지나면 모르지만 삼십소년이 요인빈 쓴다면 가문의 불명예일세 에이 이 사람아 서구는 눈을 들어 건너편 선우 박사를 바라보았다 사람의 사랑은 얼굴에 미취에 달린 바 아니니 말할 것 아니지만 지금이 선우 박사가 애인으로 택한 여자가 과연 일생을 선우 박사와 동고동락할 만한 짝이 될 수 있을까 비교적 단순한 심약한 박사임에 한 번 아내로 맞은 사람은 좀 채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장차 만일 마음이 서로 맞지 않게 된다 하면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필경 일생을 고통과 불평 중에서 살아간다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이다 물론 만약 시간이 좀 더 진정될 것 같으면 친구된 의무로서 양편의 심경과 이상의 성격을 잘 타진하여 장차 불행한 일이 생길 줄 예견되면 상당한 충고도 하여야 할 것이지만 지금의 박사의 심경도 좀 더 알아보고 싶었다 산의 삼십이면 혈기에 만날 뛰는 소년도 아니다 박사의 수하에는 여러 명의 아리따운 간호부도 있다 박사의 명예와 지위와 수입을 사모하여 찾아드는 여자도 적지 않다 이런 적지 않은 여성 가운데서 박사는 하필 이런 역사를 택할 생각을 내었나 말없이 잠깐 박사의 얼굴을 보고 있을 동안 박사는 특별 응접실에 혼자 남겨둔 여경이 때문에 안절부절하는 모양이었다 김양은 무얼 하는 분인가 학교 교원 제조 교원이던가 아니 재봉 너무 엉뚱한 현실에 다시 터지려는 웃음을 참으며 서구는 몸을 일으켰다 지나는 길에 들렀던 걸세 바쁜 모양이니 가겠네 간단한 인사를 하고 이번은 보통 환자대합실을 지나서 선후내과 의원을 나섰다 정열은 병인가 김동인 오디오북 꿀비소리책당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